거울을 볼 때마다 외출을 할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탈모 환자들인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남성 탈모 환자는 10만여 명, 여성 탈모 환자는 9만 3천여 명으로 남성과 여성 환자 수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연평균 증가율 역시 비슷해서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탈모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님이 밝혀졌는데요. 한때 중년 남성들에게 노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었던 탈모. 하지만 이제 탈모에 성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